이 빨간색 팬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신년이 될 때 이 빨간색 팬티를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장모님은 저한테 이 빨간 팬티를 선물해 주셨어요. 참. 이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. 줄리아. 그 왜 그 빨간색 팬티를 입어야 돼? 그 팬티만 아니고 그냥 빨간 옷이나 아닌 그 속옷 아니면 연말 그런 거 입어야 해 온 비는 것처럼 그 빨간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입어야 되는 거지? 12월 31일에. 네. agna ging precisa. 엄마, 엄마. 어? že? 맞아. ст 그럼 내가, Michele, 흐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me, Giulia, 흐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Joya, 흐름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넣을 때 이제는 이제는 넣을 때 아, 오케이 그냥 먹자! 그냥 먹자! Michele! 왜요? 왜요? 제가 이해했을 때, 이제는 없을때는 없을때 아, 뭐? 아, 뭐요? 아, 뭐요? 아, 뭐요? 아, 뭐요? 아, 뭐요? 아, 뭐요? 뭐하나? 네 유럽이 항상 합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미신이 있고요 그리고 상술도 있네요 우리나라 화이트데이, 발렌타인데이 그런 것 처럼 여기다 상술이 상술 제 왔을 때 그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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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말하는지? 아, 이것들? 이것들은 어린이들 아니요 이것들은 어린이들 어린이들 이것들은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들 좋아 좋아 우리 고맙습니다 요 Get it 미치고 이와 같은 Celebration 이노래 우리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노래 안녕하세요 네 소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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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수업 이제 무슨 일이죠? 아빠 수업 하야 할 것 같아요 하야 할 것 같아요 아야 할 것 같아요 아야 할 것 같아요 하야 할 것 같아요 아야 할 것 같아요 한참의 짝사 한참이도 가득 또는... 같이 네일이 여러분은 알기로 했어요 엄마! 왜 이렇게 해? 이 시장은? 이 시장은? 마요네 그리고 사라지나 사라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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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약간 순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소세지와 순대 같은 소세지와 순대 같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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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조그맨 같다 뭐하는거? purée purée patate 네 이렇게 polenta? 아니요 patate latte 멈출이 멈출 수 멈출 수 멈출 수 멈출 수 이제 아침 마티나가 됐어? 응 마티나 마티나는 소리 조야 마티나는 소리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2020년도 이입니다 2021년도 되기 딱 한 4분 전입니다 마지막 날 12시 딱 지나기 전에 일어나서 그 건배를 해야 돼요 마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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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아노 będ 에이 엔딩은 원아노 원아노 난 이가 원아노 너가 텐티 해? 원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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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건배를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짱 해야 됩니다 짱 안하면 혼나요 이게 이탈리아 해의 마지막 날 하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자야겠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저기다 저기다 한다 어 대박 불꽃놀이 엄청 하네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